이 바다를 나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밤바다 우철쌤의 역사밤바다 이번 영상은 후한의 건국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경시황제 유현이 서정군을 이끌고 장안을 점령했지만 장안지역을 약탈하면서 백성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때 유현이 농림과 유형제의 힘을 빌려 장안을 점령하였다 우리도 가능하라 자 산동지역에 있었던 정미군이 남아있죠 정미군은 유분자를 황제로 삼고 장안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장안을 점령하게 되었고 정미군은 농림군과 경시황제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유분자와 정미군은 장안지역을 다시 한번 약탈하면서 백성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기댈 곳은 유수군밖에 없겠죠 마침 유수군이 허베이 지방에 점령을 성공하게 되었고 이제 동생에 대한 복수와 중국을 통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미 세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전에 유수군은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낙양을 공격합니다 낙양을 점령한 유수는 낙양을 수도로 삼고 황제 광무제로 주기합니다 광무제는 이후 정미군을 공격합니다 그 전투가 선양전투입니다 선양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광무제는 전국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다 그리고 25년 후한을 건국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라고 했지만 이후 역사학자들이 신나라 이전 유방이 세운 한나라와 신나라 이후 유수가 세운 한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앞전자 뒤후자를 붙여 후한이라고 구분했습니다 한을 다시 건국한 광무제는 전국을 통합하기 위해 지방 귀족과 연합하자 여기서 지방 귀족이란 호족이라고 하는데 후한 사회는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 세력이 중요합니다 이 호족 세력은 지방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식량을 만들고 그 식량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농민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성장시켰고 또는 한나라의 정치를 주도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후한 사회는 호족 세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한 광무제 때 흉노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흉노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때 남흉노는 그래 북흉노 너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지 우리는 그러면 후한에 항복하겠다 남흉노가 한나라에 항복하자 한 광무제는 남흉노를 통해 북흉노가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 광무제 때 북쪽에 있는 흉노족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 광무제 이후 한 명제 한 장제 한 화제에 이르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라는 것과 서쪽 국가 서역과 흉노를 정벌하거나 또는 그 방향으로 진출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대 후한 황제 한 화제가 즉위합니다 한 화제는 한 장제와 황후 두 씨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황후 두 씨 즉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황후 두 씨와 그의 오빠 두 헌이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자 한 화제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환관 세력을 이용합니다 그 황관 세력을 이용한 황제는 외척 두 씨의 세력을 제거하게 되는데 문제는 외척을 제거하고 환관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환관을 또 제거하면 외척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황제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중앙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자 지방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니 지방에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면 지방에 있던 호저옥도는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고 그에 따라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황제 폐하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류운동이 발생합니다 청류 세력이란 높은 관리인 진번을 중심으로 해 유교를 배운 태학 유학생들이 연합하여 환관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청류운동입니다 왜 청류라는 이름을 사용했냐면요 우리는 유교의 가르침 아래 황제를 모시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청류라 칭할 수 있겠다 자 여러분들 깨끗하다라는 표현, 맑다라는 표현 그거를 색으로 칠할 때, 색깔로 표현할 때 무슨 색이죠? 네, 푸른색이죠 즉, 푸른 청, 맑은 청자를 써서 자신들은 유교의 가르침 아래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청류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요? 맑다의 반대말 탁하다겠죠 그리고 한의 정치를 더럽힌 환관무리는 탁류라 칭에 마땅합니다 환관이라는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파닥파닥거려서 진흙물로 만든다 더럽혔다, 탁하게 만들었다 해서 탁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청류운동은 탁류인 환관을 비판하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청류파는 탁류파에 맞서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탁류인 환관이 황제에게 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 폐야, 스스로를 청류라 칭하는 자들이 정부와 황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뭐라, 유교를 따르고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날 비판한단 말인가 예 폐야, 벌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166년 황제는 청류 세력을 평생 감옥에 가둘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당고란 청류 세력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금은 평생 감옥에 가두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차 당고의 금이라고 합니다 이후 진번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진번은 복수를 다짐하며 환관 세력과 대립관계에 있는 외척을 찾아갑니다 진번과 외척 두무는 연합하여 당류 환관을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미 환관의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져 있었다 진번과 두무의 계획을 알게 된 환관은 168년 당류 환관 도절을 중심으로 하여 진번, 두무 등의 계획 참여자들 모조리 체포하고 죽이거나 또는 감옥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2차 당고의 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청류 세력 대부분은 제거를 당합니다 물론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지방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후한 중앙정부는 당류 환관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이를 본 백성들과 지방관리, 호족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